두꺼비와 개 옛날 어느 날 두꺼비가 작은 개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두꺼비가 그 작은 개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쁜데라고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다리 열 개를 보아도 가지런하지 못하여 보기가 싫었지요. 맨 앞에 두 집게발은 가위를 가졌기는 해도 크고 길었으며 맨 뒤쪽 헤엄치는 발은 펑퍼짐하게 모양 없이 넓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발 여섯은 가냘퍼서 꼭 칡 덩굴 같았어요. 다리보다도 더 보기 역겨운 것은 등이었습니다. 딱딱하고 두들토들한 딱지가 나무 껍질처럼 보기 흉하게 이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배는 배대로 또 볼품이 없고 걸음걸이마저 옆으로만 기어다녀 건방지기 짝이 없었습니다. 두꺼비는 마침 배가 고프던 참이라 이 흉측한 놈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징그러운 놈을 구워서 먹을까? 삶아서 먹을까? 두꺼비는 작은 개를 놓고 한참 동안 이리저리 국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옳지 이놈은 발이 열 개나 달려있지 이 발을 차례로 한 개씩 냠냠 떼어 먹어야겠구나 이리하여 두꺼비는 작은 개의 다리 하나를 덥석 쥐었습니다. 한편 개는 두꺼비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자 간이 좁쌀만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죽음만은 면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이놈에게 여기서 먹히게 되면 사랑하는 부모 형제와 만나지도 못하고 죽고만단 말이야. 개는 슬퍼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문득 개의 머릿속에 참으로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두꺼비야, 네가 내 발을 떼어 먹으면 내 몸은 그만큼 가벼워질 테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내가 나를 위해 발을 떼어준다니 정말 고마워 어서 이 발을 떼어 먹어라 열 개의 발을 남기지 말고 어서 떼어 먹어 개는 참 잘 되었다는 듯이 두꺼비를 체근했습니다. 참으로 묘한 꾀였어요. 한편 어리석은 두꺼비는 개의 이마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놈 좀 봐라. 발 열 개를 다 떼어 먹으라 하지 않나 정말 억세게 간이 큰 놈이로구나 아니 간이 큰 게 아니지 발을 떼어버리면 몸이 가벼워 더 좋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저놈을 편하게 해줄 수는 없지 그렇고 말고 약은 놈 같으니라고 내가 내 꾀에 넘어갈 줄 알지만 절대로 안 넘어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왜 내가 하겠니 더럽고 못생긴 그 발 안 떼어 먹는단 말이야 이리하여 두꺼비는 개의 발을 떼어 먹는 일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두꺼비는 딴 생각을 했습니다. 이놈을 숯불에다 구워 먹어야겠다. 그러면 아마 맛이 고소할 거야. 두꺼비는 숯불 위에다 놓으려고 개를 덜름 집어들었습니다. 이러자 이번에도 개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쳐가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꺼비야 어서 나를 숯불 위에다 좀 얹어다오 그렇지 않아도 네가 무서워서 막 덜덜 떨리는구나 제발 따뜻하게 나를 저 숯불 위에다 좀 얹어주렴 내가 미쳤다고 네가 좋아하게 숯불 위에다 얹어주니 난 네가 좋아하는 짓은 절대로 안 할 거야 에이 넌 빗죽새로구나 금시 숯불에 얹는다더니 또 금시에 안 얹겠다니 어쩜 그렇게도 빗죽새냐 너 때문에 나 얼어 죽겠다 개는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두꺼비를 놀려주었습니다. 두꺼비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생각해낸 꾀가 모두 개를 위하고 개가 좋아하는 짓이 되어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흥 너 좋아할 일은 안 한단 말이야 죽은 고기는 맛이 없거든 살아있는 너를 간장에다 졸여서 먹어야지 두꺼비는 개를 잡아먹으려고 안달이었습니다. 그럴수록 꽤 많은 개는 살아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아 신나라 두꺼비야 넌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일만 가려서 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목이 건건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간장에 넣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두꺼비야 정말 고맙다 자 어서 나를 저 간장 속에다 넣어다오 두꺼비는 또 귀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개가 얄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개가 골탕을 먹고 쩔쩔 매게 될까 묘한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챗 좋아하지 말라고 내 놈을 그냥 두지 않겠어 너 좋아하는 짓을 해줄 줄 아니 어림도 없지 미리 좋아하지 말란 말이야 두꺼비는 골똘히 생각하다가 두 눈을 번쩍 뜨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흥 이제 너도 끝장이 나는 거야 내 놈을 저 물속에 다 집어 넣어버릴 테다 내 목숨도 이제 끝나는 거야 내 까짓 놈이 어찌 물속에서 살 수 있겠니 두꺼비는 참으로 용한 생각이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뻐한 것은 개였어요. 본래 개가 살던 곳이 물속인데 물속으로 보내준다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개는 이번에도 일부러 시체매를 떼었습니다. 두꺼비님 그것만은 참아주세요 저는 물속에 던져지면 정말 죽고 맙니다 두꺼비님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그것만은 말아주세요 이제야 내가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걸 알아냈구나 징그러운 널 잡아먹어봐야 무슨 맛이 있겠느냐 차라리 너를 골탕 먹여 죽이고 말아야지 두꺼비는 신명이 나는 듯이 덥석 개를 집어들더니 물속으로 획 집어 던졌습니다. 두꺼비는 그제야 가슴이 후련하고 개를 골탕 먹인 기쁨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던져진 개가 혜혜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젠 살았다. 이제야 살아났구나. 이 어리석은 두꺼비 놈아 내가 사는 고향으로 나를 보내주어서 고맙다. 물속은 내가 싫어하는 곳이 아니라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개는 거품을 내뱉으며 두꺼비를 비웃어주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두꺼비는 너무나 분해서 큰 눈만 끈뻑거리며 앉아있었답니다. 산속의 아이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두 내외는 의가 좋았지만 아들딸이 하나도 없어 그것을 늘 아쉬워하며 지냈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들어 자식이 없는 것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묘한 생각을 해냈어요. 무턱대고 기다리고만 있다가는 자식 없는 외로운 꼴로 일생을 마치게 될지도 모르니 어떻게든 산삼을 찾아 마누라에게 먹이고 산신께 빌어보기로 하자. 남편은 그렇게 하면 산신님이 꼭 소원을 이루게 해줄 것만 같아 지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삼은 영엄 있는 약초라 흔하지 않고 암호의 눈에나 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꼭 산삼을 찾아야 해.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며칠 동안을 헤매던 끝에 남편은 마침내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그 산삼은 벼랑에 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벼랑을 타고 가까스로 산삼을 캐었습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 그만 벼랑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몸을 심하게 다친 남편은 어떤 나무끈에게 엎여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너무 커서 아내에게 산삼을 전해주고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울며 남편을 장사 지내고 나서 남편이 목숨과 바꾸어 캐다 준 그 산삼을 다려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산신에게 정성을 다해 빌었어요. 산신님 아들 하나만 점지해주시옵소서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으니 저 하나밖에 남지 않았사옵니다. 제발 아들 하나만 하고 빌었습니다. 아내는 그 후 열 달이 되자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산신님 고맙고 고맙습니다. 아내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자랄수록 아기는 아버지를 닮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 없는 슬픔을 얼마쯤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기는 영리하고 민첩했으며 나이 열 살쯤 되자 동네에서 제일 가는 똑똑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어른들도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 어찌해야 좋을지를 모르게 되었을 때면 이 소년을 찾아와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년이 소년이 하라는 대로 하면 어려운 일도 척척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리한 소년은 얼굴도 잘생겨서 누구나 소년을 보면 다 좋아했는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얼굴에 핏기가 없어 창백하였고 또 언제나 산속 조용한 곳에서 혼자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이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몸이라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소년의 나이 열두 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알아눕자 소년은 산으로 약초를 찾아다닌 모양인데 약초를 구하기도 전에 어머니는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년은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난 뒤 산속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여러 달이 지났을 때 마을에 무서운 돌림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잇따라 죽어갔습니다. 마을에 나이 많은 어른이 마을 사람들을 보고 산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그 아이가 있었으면 이 무서운 병을 고치는 방법을 물어보겠는데 그 애가 없으니 아쉽다고 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그 애도 제 어머니 병을 못 고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하자 노인은 탄식하듯이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좋은 약을 날았을 걸세 그 약을 미처 구하기 전에 죽었으니까 그렇지 우리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해 약을 구하는 일을 도와줬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네. 그렇군요. 그 애는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영리했지요. 그 소년을 찾을 수 있으면 마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자 맘씨가 곱고 바른 박서방이란 젊은이가 제가 지리산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이 박서방에게 말했어요. 지금도 사람이 죽어가는 판이니 아무쪼록 빨리 그 아이를 찾아 데리고 오게. 며칠이 걸리더라도 찾아야 하네. 예, 염려 마십시오. 그 애는 산속에 혼자 있기를 좋아했으니까 다른 데로 가버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여 박서방은 며칠 양식을 준비해 짊어지고 지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길은 점점 험해져갔어요. 우거진 숲 이리저리 얽힌 덩굴 가파른 길을 열심히 걸었습니다. 대낮에도 어두컴컴한 숲속을 가다 보면 길도 없고 해서 방향도 모를 곳에 혼자 서 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박서방이 열심히 걸어 들어가 보아도 소년이 살고 있을 만한 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기 전에 잠잘 자리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 박서방은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하룻밤 잠잘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러는 중에 어두워졌습니다. 이제는 풀숲에서라도 자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과이 멀지 않은 곳에서 조그만 불빛이 하나 반짝거렸습니다. 저기 인가가 있나 보다. 하고 박서방은 그 불빛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한참 덤벌을 해치고 가니 커다란 오동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곳에 쑥 굽는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까지 반짝거려 보이던 불빛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불빛을 보고 찾아왔는데 불빛이 왜 없을까? 박서방은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 오두막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자면 되겠군. 박서방은 짐을 풀어 저녁밥을 지어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산길을 헤맨 탓인지 피곤하여 일찍 자리에 들어누었어요. 박서방은 곧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자 꿈속에서 그 소년을 만났습니다. 소년은 박서방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이 험한 산속까지 저를 찾아온 것은 당신일 때문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온 것이니 전들 어찌 소홀히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나돌고 있는 돌림병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약을 알려드리지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약 있는 자리를 빨리 알아내지 못해서 구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집 뒤에 벼랑이 있는데 그 아래 산삼이 여러 볼이 있습니다. 그걸 캐다가 다려서 마을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십시오. 고평이 나을 것입니다. 박서방이 놀라 눈을 떠보니 소년은 간 곳이 없고 어디선가 좋은 향기만 그득히 풍겨왔습니다. 박서방은 날이 밝기를 기다려 집 뒤 벼랑을 내려가서 산삼 여러 뿌리를 캐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삶을 다려 물을 먹이니 앓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기운을 차리고 병이 나아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속의 아이를 산삼 동자라 부르며 마을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준 것을 고마워 했습니다. 더구나 박서방은 소년을 꿈에 만나본 터라 소년의 지시대로 산삼을 캐어온 날이 되면 해마다 그 오두막집에 가서 고사를 지냈습니다. 고사를 지낼 때면 박서방은 마치 소년이 꿈에 나타났던 것처럼 곁에 나타나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산삼동자에게 고사를 지내러 간 박서방이 되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처럼 마음씨가 착한 박서방이 영영 돌아오지 않자 아마도 박서방이 산삼동자를 만나 산속에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닌가 하며 생각했답니다. 돼지와 곰 이야기 옛날 경상도 지리산에 백년 목은 산돼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산돼지는 산신령 밑에서 돌을 닦아 둥갑수를 익혔습니다. 이산돼지가 어느 날 팔도 강산을 구경하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산, 저산 두루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는데 어느 날 우연히도 곰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보아하니 이 곰 역시 여러 백년을 묵었는지 예사로운 곰과는 달랐습니다. 곰 서방 우리가 이런 곳에서 만난 것도 인연이니 서로 인사나 하세. 그러지 나는 백두산에 사는 곰인데 그곳 산신령에게서 둔갑수를 배웠어. 그래서 팔도 강산이나 구경할까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중일세. 곰의 얘기를 들은 산돼지는 자기의 경우와 비슷한 곰을 만난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거 참 희한한 일이네. 어쩌면 내 처지와 똑같은가. 나도 사실은 지리산의 산신령께 둔갑수를 배워서 지금 팔도 강산을 구경하며 돌아다니는 중이거든. 이거 얼마나 잘됐는가. 이왕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 함께 친구삼아 같이 다니도록 하세. 그래? 그거 참 잘됐네. 둘이서 다니면 심심하지도 않고 둘 다 둔갑수를 익혔으니 겁날 것도 없고 이거 얼마나 잘된 일인가. 이리하여 산돼지와 곰은 그날부터 함께 구경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늘 보는 산만 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인간 세계도 구경하고 싶어졌어요. 곰 곰 서방 우리 둘 다 둔갑수를 익혔으니 사람으로 둔갑하여 사람들 동네에도 내려가서 구경을 하세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군. 그래 우리 둘 다 사람으로 둔갑하세. 이리하여 곰과 산돼지는 금방 사람으로 둔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 놓고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구경하며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저물 무렵 어느 마을로 들어가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그들은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찾아 조상이 났느냐고 물어보았지요. 조상이 나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제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니까 서러워서 운답니다. 곰과 돼지는 점점 미심적어서 주인에게 그 까닭을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내일 죽게 되다니요 따님이 큰 병이라도 걸렸습니까 병이라뇨 차라리 아파서 죽는다면야 이렇게 울지도 않겠습니다. 아니 병이 아니라면 죽을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자 곰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병이 아닌 생 사람이 죽게 되니 더 억울하고 서럽답니다. 이번에는 산돼지가 물었습니다. 생 사람이 죽게 되나 아니요 주인장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오신 분들인지는 몰라도 이 마을에는 해마다 이런 난리를 겪는 답니다. 그 난리가 어떤 난리인가 좀 들어봅시다. 우리가 도울 일이라면 도와드릴게요. 콤과 산 돼지는 주인을 보고 체근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둔갑술까지 익혔으니 웬만한 일이라면 해결해 줄 수도 있다는 자신이 있었지요. 말 마시오 어림도 없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쩌지도 못한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인데 사람의 힘으로 안됩니까? 어디 한번 속시원히 말씀해 보세요. 이래봬도 우리도 사람은 아직 젊어 기운이 팔팔합니다. 그럼 이왕 얘기가 났으니 말씀드리리다. 이 마을 뒷산에 큰 굴이 있는데 그 굴 안에는 여러 백년 목은 큰 개 한 마리가 살고 있답니다. 곰과 돼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그 개가 사람을 해칩니까? 해친다 뿐입니까?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가축들을 모조리 잡아먹습니다. 곰과 돼지는 속으로 신이 났습니다. 여태까지 닦은 도술로 이 개를 죽여 없애야 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의논을 하여 해마다 어린 딸아이 하나씩을 개에게 바치기로 했답니다. 어린 딸아이를 바치니 괜찮던가요? 아이를 바치면 그 1년 동안은 무사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내일 제 딸아이를 개에게 바쳐야 하는 차례가 되어 이렇게 울고 있답니다. 비로소 곰과 산대지는 주인이 서럽게 우는 까닭을 알았습니다. 곰과 산대지는 한참 동안 귀의 말을 서로 주고받더니 산대지가 말했습니다. 주인장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개를 죽이겠습니다. 그건 안 될 말입니다. 성인은 고맙지만 여러 백년 먹은 개를 어떻게 당합니까? 염려 마시고 이 사람에게 맡겨보세요. 이 사람의 힘은 보통이 아닙니다. 옆에 있던 곰이 권했습니다. 하지만 혹 그놈의 계획에 당하실 까 봐 염려가 되어서요. 그건 걱정 마시고 제 청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무슨 청인데요? 딸아이가 살 수만 있다면야 무슨 청인들 못 듣겠습니까? 어서 말씀해 보세요. 주인장 따님의 옷을 제게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제가 내일 그 굴 앞으로 가겠습니다. 주인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러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이태의 날이 되었어요. 산떼지는 그 집 딸 아이의 옷을 바꿔 입자 둥갑을 하여 그 집 딸 아이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따라 뒷산 굴 앞으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딸 아이로 둔갑한 산떼지를 굴 앞에 놓아둔 채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굴 앞에서 산떼지가 웅크리고 있으니까 과연 쏴 하는 소리를 내며 어마어마하게 큰 개 한 마리가 엉겅 엉겅 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쳐들고 딸아이로 둔갑한 산돼지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때 산돼지는 주둥이가 긴 산돼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개의 옆구리를 쾅 물었어요. 그러자 개는 기겁을 하고 도로 굴속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돼지는 개를 놓쳐버려 분하기가 짝이 없었지요. 그러나 혼이 났으니 다시는 마을로 내려와 사람들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돼지는 다시 사람으로 동갑하여 어젯밤 묵은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모두들 죽었을 줄 안 산돼지가 살아서 돌아오자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산돼지가 개와 싸운 사실 이야기를 하자 모두들 고마워서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개를 잡아 죽이지 못한 것이 분하기는 했지만 곰과 산 돼지는 그 마을을 떠나 다시 다른 마을로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를 가는데 큰 냇몰이 나왔습니다. 곰과 산 돼지는 그 내를 건너 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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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갑 을 했습니다. 둘이서 헤엄을 쳐 냇물을 건너 는데 냇물 한복 판에서 다른 거북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친구, 자넨 어디로 가는가? 산돼지가 물었습니다 나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저 건너 산으로 가는 길이네 아니 산엔 뭐 타러 가나? 저 산의 굴 속에 나와 친한 친구인 개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간밤에 산돼지란 놈에게 물려 크게 다쳤다네 기별을 듣고 고쳐주러 가는 길일세 그거 안 됐구먼 그럼 우리도 함께 가지 자네 친구라면 우리들과도 친구가 될지 모르니 함께 가서 위로라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준다면야 그 개도 매우 기뻐하겠지 이리하여 그들은 굴 속에 있는 개를 찾아갔습니다 곰과 산 돼지가 개를 보니 정말 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이때였어요? 곰과 산 돼지는 본대대로 무서운 곰과 산 돼지로 바뀌어 그 개를 물리쳤습니다 마침내 개가 죽자 곰과 산 돼지는 다시 사람으로 둔갑하여 어제 묵은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개가 죽었다는 얘기를 해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은 뜰뜻이 기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선 두 분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양 마시고 어서 말씀해 보세요 정 그러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 두 마리만 잡아주십시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당장 백정을 불러서 소 두 마리를 잡아다가 그들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소 두 마리를 잡아 그들 앞으로 가져오자 그들은 본디대로 곰과 산 돼지로 둔갑하더니 그 세 고기를 다 먹어치우고는 어디론가 가버렸답니다 왕비가 된 소녀 옛날 어느 곳에 두 눈이라고 하는 마음씨 착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셔서 그 아이의 아버지는 계모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모는 눈이 네 개나 달려 언뜻 보기에도 괴물같이 생겨 무섭기가 이를 때 없었습니다 계모는 또 딸 둘을 데리고 왔는데 큰 딸은 눈이 하나였고 작은 딸은 눈이 세 개여서 더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두 눈이는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무서운 계모도 아버지 앞에서는 두 눈이를 퍽 사랑하는 듯이 상냥하게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 안 계실 때에는 내 눈을 크게 뜨고 두 눈이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이는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오래오래 사시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머지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 눈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가슴이 아팠습니다 계모로부터 받을 학대를 생각하니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눈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이 계모의 구박이 날로 심해졌습니다 계모는 늘 큰 소리로 두 눈이만 호되게 부려먹었습니다 큰 딸과 작은 딸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매일 빈둥빈둥 놀았지만 두 눈이는 혼자서 밤늦게까지 고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계모는 이렇게 두 눈이를 부려먹으면서도 두 눈이에게는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계모와 심술 그진 두 딸은 자기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에다 침을 뱉어 두 눈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눈이는 아무 불평 없이 그 더러운 밥을 받아 먹어야 했습니다 더럽다고 불평을 했다가는 그런 밥마저 얻어먹을 수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계모가 두 눈이를 불렀습니다 두 눈이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또 무슨 꾸질함을 듣게 될까 조마조마 했습니다 두 눈아 산에 가서 저 염소 좀 치고 오너라 예 어머님 두 눈이는 대답은 했지만 화도 나고 겁도 났습니다 그것은 자기 딸에게는 한 번도 염소를 치러 보낸 일이 없었으며 또 그 산에는 무서운 호랑이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계모도 두 눈이가 산에서 염소를 치다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기를 바라면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눈이는 어쩌는 수가 없었어요 만약 계모의 영을 거역하게 되면 또 어떤 벌이 내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리하여 두 눈이는 네 마리의 염소를 끌고 호랑이가 자주 나온다는 산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염소를 풀어놓아 풀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 혼자 있자니 무섭기도 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두 눈이는 눈물을 흘리며 풀밭에 드러누워 자기 자신의 앞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눈이는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두 눈이는 자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참으로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염소 한 마리가 자기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더니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눈이 두 눈이는 꿈속이지만 하도 이상한 일이라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염소가 말을 하는 것도 그러했지만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련해 준다고 하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고맙다 염소야 실은 배가 고프던 참인데 밥 좀 먹었으면 좋겠는걸 예 아가씨 그까짓 건 문제 없어요 저희들이 다 마련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셔요 두 눈이는 두 눈이는 하도 기뻐서 손뼉을 치다가 깜짝 놀라 깨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깨고 보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눈이가 앉아있는 곳은 풀밭이 아니었습니다 의리의리하게 큰 대골 같은 집이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리둥절하여 두 눈이가 눈을 도리번거리고 있는데 예쁜 아가씨들이 밥상을 들고 두 눈이 앞으로 왔습니다 그 아가씨들은 염소가 둔갑하여 된 아가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눈이는 알턱이 없었습니다 두 눈이가 자기 앞에 놓인 상을 내려다보니 정말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닭고기 소고기 바다생선 온갖 나물 기름이 동동뜬 고깃국 그리고 물감을 들인 아름다운 온갖 떡들과 먹음직스러운 과일들 두 눈이는 아직 꿈이 깨지 않았나 하고 세며시 살을 꼬집어 보았으나 분명 꿈이 아닌 생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꿈이고 일이었습니다 두 눈이는 우선 배가 고파서 그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난 음식들이었어요 정말 혼자 먹기는 아까운 맛나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나 어떻게나 많이 차렸는지 아무리 먹어도 상 위에는 음식들이 그냥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두 눈이가 배부르게 밥을 먹고 나자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있던 그 기와집이며 음식 상이며 아가씨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눈이는 아까와 같이 풀밭에 앉아있었습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신기한 일이었어요 두 눈이는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잠을 자기 전까지만 해도 배가죽이 등에 붙어있었는데 지금은 그 배가 바가지를 엎어놓은 듯이 불렀습니다 두 눈이는 도깨비에게 홀리지나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휘둘러 보았으나 염소들은 아까처럼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도하다 내가 고생하며 배를 골고 있으니까 아마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주셨는지도 모르겠구나 두 눈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마음속으로 고맙다는 말을 무수히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가 해가 져서 두 눈이는 염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눈이가 집으로 돌아오자 개모는 매우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틀림없이 호랑이에게 먹혔을 줄 알았는데 두 눈이가 그냥 살아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요것 봐라 살아서 오다니 하지만 두고 보라고 니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때까지 계속 그 산에 가서 염소를 치게 할 테니 그때까지는 시채미를 떼고 저 아이에게 밥을 줘야지 마음씨가 고약한 개모는 속으로 이렇게 작정하고 그날은 밥을 차려다 두 눈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능청맞게 이런 소리도 했습니다 아가야 얼마나 배가 고팠겠니 어서 밥 먹어라 이 나물도 먹고 이 국도 먹어봐라 전에 없이 개모가 다정하게 대해줌으로 두 눈이는 기뻤습니다 그러나 아까 산에서 맛있는 것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더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배고프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손수 장만하신 저녁밥이지만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개모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것 봐라 하루종일 굶었을 텐데 배가 부르다니 이상한데 아무래도 무슨 까닭이 있는 것 같네 어디서 무엇을 먹었길래 저녁밥을 안 먹나 내일은 큰딸아이를 산으로 함께 보내서 망을 보게 해야지 두고 봐 내일이면 금방 비밀이 탄로나고 말걸 이리 하여 이태날이 되자 개모는 다시 두 눈이를 불러 염소치기를 시켰습니다 이런 사정도 모르고 두 눈이는 그날도 염소를 끌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매일 놀기만 하던 한 눈박이 언니가 따라와서 덜 심심하였어요 그러나 마음씨 착한 두 눈이는 차마 언니를 하루종일 자기와 같이 염소를 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눈이는 언니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힘들지 않아요 한눈 감고 이 풀밭에서 잠이나 좀 자요 염소는 제가 칠 테니까요 두 눈이가 말을 마치자 거짓말같이 한눈 언니는 금방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 또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두 눈이는 이 틈을 타서 어제 꿈속에 나왔던 그 염소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어디 있니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구나 어제처럼 밥을 좀 줄 수 없겠니 이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어제와 마찬가지로 두 눈이는 의리의리한 큰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음식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눈이는 오늘도 맛나게 잘 먹었어요 그러자 또 거짓말같이 그 집이 사라지고 풀밭이 되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한눈 언니는 아직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어서야 한눈박이는 일어났습니다 한눈박이는 그제야 두 눈이의 행동을 지켜보지 않고 자기가 자기가 오래도록 잠만 잔 것이 뉘우쳐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큰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얘야 오늘 산에서 두 눈이를 잘 지켜보았니 어떻든 어머니 죄송해요 그만 깜빡 잠이 들어 해가 질 때까지 자고 말았어요 그만 기회를 놓치고 말았구나 내일은 새 눈이를 딸려보내서 망을 보게 해야겠다 이리하여 다음 날에는 작은 딸인 새 눈박이를 두 눈이에게 딸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두 눈이는 산에 이르자 어제와 같이 새 눈박이를 자게 하고는 점심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날도 작은 딸이 와서 어머니에게 낮잠을 잤다는 이야기를 하자 개모는 아무래도 염소들이 이상하다면서 네 마리의 염소를 죽였습니다 두 눈이는 속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개모 앞에서 슬픔을 나타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개모가 영영 염소들이 한 짓이라고 믿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불쌍하구나 염소들이 나를 도와준 게 틀림없는데 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담 두 눈이는 밤에 누워서도 이런 걱정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꿈속에 그 염소가 또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염려 마세요 개모가 우리들을 죽여 그 쓸개를 마당에 버렸어요 쓸개를 거두어서 싸리문 옆에다 묻어주세요 이 말을 듣고 기뻐서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두 눈이는 하도 신기해서 몰래 잠자리에서 빠져나와 마당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꿈속에서 염소가 말한대로 그곳에 염소의 세게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두 눈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것들을 거두어 싸리문 옆을 파고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그 무덤에서 사과나무 한 그루가 올라오더니 금방 금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하루 사이에 나무가 자라는 것도 신기한 일이었지만 빛깔이 아름다운 금사과가 열렸으니 더욱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그 나라의 왕자가 사냥을 나왔다가 이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왕자는 집 앞을 지나다가 탐스러운 금사과를 보고 감탄하였습니다 여봐라 저기 저 집 앞에 금사과를 보아라 참 별난 사과도 다 있구나 내 생전 처음 보는 사과이다 너희들이 가서 저 사과를 몇 개 따오너라 예 왕자님 그래서 부하들이 사과나무를 올라가서 그 사과를 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사과를 따려고 해도 딸 수가 없었습니다 별별 별별 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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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비 왕자 왕자비가 된 것입니다 그 뒤 왕자는 그 나라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눈이도 왕비가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왕궁에서는 왕비의 생일잔치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 소문이 온 나라 안에 퍼지자 많은 거지들이 대골 밖으로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왕비는 대골 밖으로 나와서 그 거지들을 일일이 살펴보다가 마침내 계모와 한눈박이 언니와 새눈박이 동생을 찾아냈습니다 두 눈이 왕비는 그들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대골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왕에게 잘 말해 그들도 왕궁에서 함께 살도록 했답니다 사람을 살리는 머리 옛날 옛날에 정직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아내와 아들 넷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어느 날 밤 참으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한 선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농부님 저는 하늘에 계시는 옥황상재님의 심부름을 온 선녀입니다 우리 옥황상재님께서 저더러 지상에 내려가 제일 부지런하고 정직한 농부를 찾아서 상을 주고 오라는 분부가 계셔서 이렇게 찾아뵈 예 고맙기는 합니다만 어디 제가 그런 상을 감히 탈 수 있겠습니까 선녀님 아예 다른 곳으로 가보시죠 농부는 꿈속에서 자기는 그런 상을 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굳이 사양을 했습니다 농부님 아닙니다 제가 지상으로 내려와서 두루 다니며 조사를 했답니다 그러나 농부님만큼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농부님 사양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하셔요 여기서 저 금강산 중턱으로 올라가셔요 그러면 아마 그곳에 연못 하나가 있고 그 연못에는 아름다운 금붕어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농부님 절대로 그 금붕어를 탐내지 마세요 만약 금붕어를 탐내었다간 농부님도 그만 연못의 금붕어가 되고 맙니다 제말 아시겠지요 그곳을 지나 다시 산 꼭대기까지 곧장 올라가시면 이번에는 평지가 나올 겁니다 그 평지를 걷다 보면 또 늙은 요술쟁이 할머니가 나타날 거예요 요술쟁이 할머니요? 예 그 할머니가 농부님께 자꾸 자기 머리를 빗겨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거절하시지 마시고 머리를 좀 빗겨주세요 그런데 머리를 빗기다가 보면 틀림없이 할머니의 머리카락 속에 빨간 머리카락 하나가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농부님은 그 빨간 머리카락을 몰래 뽑아서 잘 간직하세요 아니 빨간 머리카락을 어디에 뒀습니까? 농부는 의아스러워서 선녀에게 물었습니다 예 그 빨간 머리카락을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파세요 매우 귀중한 머리카락이니까 아마 비싸게 팔릴 겁니다 그러나 농부님 그 머리카락에 대해서 절대로 뭐라 말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손수건을 받으세요 여기 빨간 손수건과 노란 손수건과 파란 손수건 세 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마귀할멈이 자기의 빨간 머리카락이 뽑힌 줄 알면 틀림없이 쫓아올 겁니다 그때 이 손수건을 한 장씩 차례대로 던져주세요 꿈은 여기에서 끝났습니다 꿈을 깬 농부는 참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을 살펴보니 꿈속에서 받은 손수건 세 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농부는 꿈속에서 선녀가 시켰던 대로 금강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오듯 비오듯 흐르는 땀을 씻어가며 중턱에 오르니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 연못이 하나 있고 아름다운 금붕어들이 거품을 후후 불며 놀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 금붕어떼를 보자 참으로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꿈속에서 당부하던 선녀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못 본 채 하고 그곳을 지나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산 꼭대기에 오르니 선녀의 말대로 과연 그곳은 평평한 평지였습니다 농부가 평지를 무심코 걷고 있노라니까 역시 백발이 된 할머니 하나가 농부를 불렀습니다 여보 젊은이 거기 걸어가는 젊은이 이리와서 내 머리 좀 빗겨주고 가오 도모지 머리가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구려 간밤의 꿈속에서 선녀가 말하던 대로였습니다 농부는 마지 못한 척하며 그 할머니의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머리를 빗기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을 이리 젖히고 저리 젖히고 하면서 빗겨주니 할머니는 시원해서 그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이때를 틈타서 흰 머리카락 속에서 빨간 머리카락을 가려내어 그것을 쑥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농부가 한참 동안 도망쳐 달아나는데 고함 소리가 들려와 돌아다 보니 마귀할멈이 무사온 얼굴로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빨간 머리카락 도둑놈아 그 머리카락 내놓아라 니가 어디 모사할 줄 하니 마귀할멈은 숨을 핥땅거리며 뒤쫓아 왔습니다 잘못하면 잡아먹힐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농부는 손수건을 차례로 던져보았습니다 마귀할멈은 그 손수건을 받아줄 때마다 이리 펼쳐보고 저리 펼쳐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손수건을 펼쳐볼 때 멀리서 닭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 닭우름 소리를 듣자 마귀할멈은 그만 힘을 잃고 돌아섰습니다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편 농부네 집에서는 눈이 빠지게 농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농부는 며칠 만에 집으로 되돌아왔으나 정신나간 사람처럼 멍하기만 했습니다 그 무서운 마귀할멈에게 쫓겨 혼이 났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농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마귀할멈의 머리에서 뽑아온 빨간 머리카락을 종이에다 단단히 싸들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장바닥을 돌아다니며 소리소리 질렀어요 빨간 머리카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온종일 소리소리 지르며 장바닥을 휘둘러도 아무도 머리카락을 사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사기는커녕 보자고 하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오히려 농부를 미친 사람이라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러나 농부는 그 머리카락이 마귀할멈의 머리에서 뽑아온 이상한 머리카락이란 것을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꿈속에 나타났던 선녀의 부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장사꾼들이 농부를 실성한 미치강이로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빨간 머리카락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 시장에 나타났다는 소리가 임금이 있는 대궐 안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신하를 불러 빨간 머리카락 장수를 대궐로 데려오게 했어요 이리하여 농부는 마침내 대궐로 끌려갔습니다 농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벌을 내리려고 잡아들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 머리카락이 어디에서 났느냐고 물었습니다 농부가 머리카락을 얻게 된 내력을 자세히 설명하자 임금은 무릎을 탁치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대야말로 하느님이 보내주신 이 나라의 은인이구나 예? 농부가 놀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던 많은 신하들도 이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농부에게 무거운 벌이 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 빨간 머리카락을 내게 보여주거라 농부는 종이에다 여러 겹으로 싼 머리카락을 공손히 임금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머리카락을 살펴보더니 더 기쁜 얼굴로 농부를 보며 칭찬을 했습니다 그대야말로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기에 하느님께서 그대를 시켜 이 머리카락을 찾게 하신 것이다 전하 이 머리카락은 본래 누구의 것이옵니까?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선왕 대대로 보관해오던 귀한 머리카락이었는데 마귀 할멈이 훔쳐갔다 그래서 밤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저 착한 농부가 찾아다 주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모두들 그제야 그 빨간 머리카락의 내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빨간 머리카락의 효암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지요 이 머리카락은 어디에 쓰는 것이옵니까? 이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는 무서운 것이다 이 머리카락을 도로 찾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저 농부에게 상을 내려야겠다 그대에게 상을 내리고자 하니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거라 아닙니다 전하 저는 꿈속에 나타난 선녀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사양할 것 없느니라 그대가 정직하고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런 꿈을 꾸었을 리가 없고 그런 꿈을 안 꾸었다면 이 보물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신하들이 재촉했습니다 어서 말하시오 전하께서 꼭 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그래 무엇인고 우리 가족들이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더 큰 영광은 없겠사옵니다 벼슬을 하고 싶지는 않느냐 소인은 배운 것이 없는 농부이옵니다 벼슬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런 어진 백성이 또 어디 있을꼬 여봐라 저 농부에게 평생 먹고도 남을 농과 밭을 보호글 내리도록 하라 이래하여 농부는 그 뒤에 아무 걱정 없이 한평생을 잘 살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는 우리에게 재미를 주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서 필요한 지혜도 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읽더라도 어릴 때 읽었을 때 느끼는 감동과 배우게 되는 지혜가 어른이 되어 읽었을 때는 달라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옛날 이야기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조상들의 삶의 지혜가 그대로 녹아있는 옛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순조롭게 해결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